청년경찰 OSEN 최나영 기자 영화 청년경찰이 혈기왕성한 청년들의 예측불가 수사를 예고하며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존 경찰물과는 다른 영화가 될 예정이라 흥미를 더한다. 청년경찰은 믿을 것이라곤 전공서적과 젊음군인 두 경찰대생이 눈앞에서 목격한 납치사건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청춘수사 액션물. 본격적인 수사는 학교에서 잠시 외출을 나온 기준과 희열이 우연히 납치사건을 목격하면서 시작된다. 발빠르게 범인을 뒤쫓고 신고도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증거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된 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수사에 뛰어드는 스토리는 호기심을 한층 자극하며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청년경찰은 이러한 설정을 적극 활용하는 스토리로 기대감을 더욱 높인다. 납치범죄에서 피해자가 살해될 확률이 가장 높은 시간인 크리티컬 아워를 기준으로 두고 빠르게 움직이는 두 청년은 수사의 세 가지 방법 현장, 물품, 피해자 중심의 수사를 펼친다. 이들 나름대로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갈 때 스토리에 대한 흥미는 배가 되고 과연 이들이 납치 사건의 전말을 밝힐 수 있을지에 대한 몰입도 역시 고조된다. 하지만 모든 이론이 실전과 같을 수 없는 법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는 기준과 희열의 모습은 때로는 웃음을 때로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을 자아내며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여기에 기준과 희열이 아직 경찰이 아닌 경찰대학의 학생이라는 점은 그게 또 다른 재미를 더한다. 이들은 범인을 제압할 장비도 없고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등 한계에 부딪힌다. 두 캐릭터가 겪는 이러한 딜리마는 기존 수사극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청년 경찰은 오랜 기간 다양하게 편주해온 경찰 영화 기부의 새로움을 선사할 것.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